총도 걸려있고 압둘 대회전은 치기 까다로우니깐 원맹크로 가자 빵꾸 대회전? 초이스 좋은데 너무 두꺼웠네잉 언능 들어오시게 이히히히 빵꾸 친다고는 안했습니다 원맹크 친다고 했지 야 니 똥 칼나다 이 공은 뒤돌이 양쪽으로 있네 내 선택은 코너만 쑤셔넣으면 되는 이거다 아이고 딱 총날 공을 초이스하네 이 양반이 총을 피해야지 나게 치겠어 참데 선구하니 고 따위니깐 당구가 그 모양이제 당구는 운칠기삼이지 운 99에 길이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책게임이라 몸이 안풀렸으니 득점에만 집중하자 아 좀 길다 아니 많이 길다 아이코 소리요 운이 따랐네요 허허 들어가서 아수핀 안에만 뭐 그런걸 가지고 괜찮아 굿샷 정신 차리고 치자 비껴치기 대회전 맞아있네 진짜 죄송합니다 초장부터 장난질이 심하네 아이코 슬슬 오암마 준비해야 되겠다 뒤돌 빠르게 빠져나오게 치자 으아 잘못했어요 야 찍어 아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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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좀은 어떻게 하시려구요 이런 공은 종날 폭 잡고 치는거지 뭐 으어요 아아이코 으아이코 으이코 하어어어어 대박 정말 아깝습니다 아직 아직 일어나지마 복 멈춰봐요 아이코 하하하 본대로 느 낑인대로 님 좀 짱인데 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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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헉 앗 앗 뭐지요? 아따 죄송하요 와우 bravo